이번 시간에는 상위 원형 패턴을 제도해 보도록 할 건데요. 저한테 옷만들기나 패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혹은 저를 모르지만 원형부터 차근차근 패턴을 독학으로 배워보고 싶은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셔도 되니까요. 이 영상을 멍때리고 두 번, 정신차리고 한 번 보시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수강생 분들도 수업 전이나 후에 이 영상을 보시면 훨씬 이해도가 높아질 거예요. 멍때리고 보라는 건 어차피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부담없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복의 원형이란 인간의 동적 기능, 즉 움직이는 기능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체에 밀착되는 기본 옷을 말하는데요. 움직이는 기능이 방해되지 않아야 하니까 각 부위에는 동작에 대한 기본적인 여유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적인 원형은 누구에게나 잘 맞고 쉽게 이해되고 또 쉽게 제도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쓰고 있는 사이즈표인데요. 여기서 5호 사이즈로 제도를 해볼게요. 의복의 기본 치수를 5호 사이즈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치수는 여성들의 평균 신장이 커지면서 공식적으로는 폐지가 되었고요. 비공식적으로는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신체 사이즈 재는 방법은 이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저는 허리선 위의 패턴을 제도할 거고요. 허리선 위쪽을 제도하는 원형을 길 원형, 허리선 밑에 엉덩이선까지 포함하는 원형을 토르소 원형이라고 합니다. 토르소라는 건 몸통을 뜻해요. 자 그럼 뒷판부터 시작할게요. 의복은 앞판과 뒷판이 다르고 한쪽의 판은 데칼코마니처럼 양쪽이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를 한 번에 그릴 필요가 없고 한쪽 판의 반쪽, 즉 전체의 4분의 1을 그리면 됩니다. 저는 뒷판의 이 부분에 맞춰서 원형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등길이를 잡아주세요. 5호 사이즈 등길이 37.5로 나와 있는데요. 저는 38cm로 할게요. 등길이 재는 방법은 이전의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진동, 암홀, 팔이 나오는 구멍 아래서 가슴둘레가 생성이 되겠죠. 팔이 들어가는 구멍의 길이, 진동을 분할해 줄 건데요. 원형에서 들어가는 진동의 값은 4분의 바스트입니다. 가슴둘레 나누기 4를 하는 건데요. 즉 82 나누기 4를 하시면 돼요. 패턴을 제도하실 때 진동은 초반에 그리기 때문에 나중에 수정하게 되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잘 설정을 해야 하는데요. 제 경험상 이 사이즈 바깥의 분들 있죠. 가슴둘레 80cm 미만의 4사 사이즈나 100cm 이상의 분들. 이분들은 본인의 가슴둘레를 적용하면 진동이 좀 작게 나오거나 크게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 가슴둘레 80 미만의 4사 사이즈다. 그럼 본인의 가슴둘레를 적용하면 진동이 너무 작게 나오고요. 100cm 이상의 분들이다. 그럼 너무 크게 파입니다. 그래서 진동을 그릴 때 4사 사이즈는 5사이즈의 가슴둘레를 진동에 적용을 하고요. 100cm 이상의 분들은 77사이즈의 가슴둘레를 적용을 해야 잘 나오더라고요. 진동을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 소매통이 결정이 돼요. 루즈한 티셔츠다. 그럼 가슴둘레와 어울리는 진동의 파임을 줘야 되겠죠. 가슴둘레는 이렇게 루즈한데 진동이 작게 나오면 소매통도 작아지고 하니까요. 그리고 민소매 원피스다. 그럼 진동이 깊게 파이면 옆선에서 브라가 보일 수도 있으니까 4분의 바스트 마이너스 1 해서 올려줍니다. 그리고 진동선에서 가슴둘레를 그려줍니다. 전체에 4분의 1쪽을 그리고 있으니 4분의 바스트 플러스 1.5의 여유를 넣습니다. 편성물, 즉 다이마루가 아닌 직물로 타이트한 옷을 제작한다 했을 때 저는 4분의 바스트 플러스 1.5의 여유분, 전체 여유 6cm를 줍니다. 이 치수를 움직일 수 있는 최소의 여유값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타이트한 옷이라고 해도 난스판의 직물로 제작할 땐 전체 6cm의 여유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뒷품을 올려서 그릴 건데요. 5 사이즈의 뒷품은 35입니다. 뒷판의 반을 그리고 있으니 뒷품의 반인 17.5를 그려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목을 그릴게요. 이 부분이 뒷목점인데요. 옆목점을 찾아볼게요. 옆목점은 뒷목점에서 출발을 해서 12분의 바스트 플러스 0.5가 나간 부분에서 그 숫자의 3분의 1만큼 위로 올라간 숫자를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려드리면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모든 사이즈가 공통되게 우선 8cm 나가고 2.5cm 올라간 부분을 옆목점이라고 이렇게 공통적으로 숫자를 정해서 알려드립니다. 패턴 첫 수업 때는 만약에 5 사이즈다 그럼 원래 이 부분이 7.3 정도가 나오고요. 7.7 사이즈다 그럼 좀 더 나와요. 그런데 5 사이즈면 옆목점을 좀 덜 파면 되고 7.7 사이즈다 그러면 좀 덜 파면 됩니다. 나중에 옷을 만들 때 디자인을 할 때 자, 그리고 여기서 직선의 3분의 1은 살리고 뒷냉트 라인을 곡선을 그려주세요. 어깨 기울기를 그려줄게요. 사람의 어깨는 누구나 기울어져 있습니다. 어깨가 일자로 되어 있는 사람은 없죠. 옆목점에서 아래로 기울어져 있어요. 저는 옆목점에서 18cm 나가고 6cm 내려온 곳에서 어깨 기울기를 그려주는데요. 기울기 정하는 방식이 선생님들보다 조금 달라요. 품에서 1.5 내려서 그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아주 루즈한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품선을 안 그릴 때도 있어서 저는 18cm 나가고 6cm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서 기울기를 그리는 방법이 더 편하더라고요. 품에서 1.5를 내려서 잡던 삼각형을 그리던 기울기의 결론은 비슷합니다. 어깨 기울기는 외투에서는 조금 올려주기도 하고요. 퍼프 소매인 경우에는 좀 깎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 어깨 기울기 선에서 내 어깨를 찾아야 돼요. 내 어깨가 38cm다. 그럼 뒷목점에서 출발한 선이 어깨 기울기 선상에서 만나는 숫자가 2분의 어깨 즉 19.5가 되는 이곳이 어깨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깨를 잴 때 이렇게 재지 않고 이렇게 뒷목점을 한 번 꺾고 잽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가 결국 이 사이즈인 겁니다. 어깨점에서 진동 라인을 그려줄 건데요. 가이드선을 미리 그려줄게요. 자 여기서 2등분을 하시고요. 2등분점과 가슴둘레 끝점을 연결하세요. 그리고 여기 품점과 이 사선이 직각으로 만나는 부분을 연결하시고 2선을 3등분 해주세요. 진동의 곡선 라인을 그리기 위한 가이드선을 그려주는 겁니다. 자 이 점들 있죠? 이 점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곡선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뒤 어깨에 다트를 넣는 원형도 있는데요. 그건 생략을 할 거고요. 허리 다트도 허리가 들어간 의복을 초급 과정에서 많이 제작을 하지 않으니 생략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뒷판만 이해하셔도 50%는 오신 거예요. 자 이제 앞판 할게요. 앞길이는 등길이보다 2cm 길게 그릴게요. 2cm는 나중에 옆선에서 다트로 넣을 건데요. 가슴이 좀 큰 분들은 다트 분량을 3cm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뒷판과 같은 방식, 같은 숫자로 진동선을 그리고 진동선에서 가슴둘레, 4분의 가슴둘레 플러스 1.5를 그리고 내려줍니다. 뒷판에서 진동과 가슴 품을 4분의 바스트, 4분의 바스트 플러스 1.5 했으면 앞판도 4분의 바스트, 4분의 바스트 플러스 1.5를 해야 하는 거예요. 앞판과 뒷판을 달리 쓰시면 안 됩니다. 위쪽으로는 앞품을 그려서 올릴 건데요. 앞품의 숫자는 뒷품보다 약 1cm가 작아요. 뒷품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앞판에 1분의 2를 그리고 있으니 2분의 앞품 선을 올려줍니다. 앞품이 34cm니까 1분의 2인 17cm를 그려서 올려줍니다. 네크라인은 여기서 12분의 바스트 플러스 0.5 내려온 곳이 앞목점이고요. 옆으로 12분의 바스트 간 곳을 옆목점으로 볼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어렵다고 하시니 밑으로 8cm, 옆으로 7.5cm 간 곳을 앞목점, 옆목점으로 볼게요. 옆목점은 티셔츠일 경우에는 0.5를 안 줄이고 그대로 쓰기도 합니다. 앞판과 뒷판의 옆목점에 차이를 두지 않는 선생님의 원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연결해서 3등분 하시고요. 3분의 1이 지나가도록 네크라인을 그려줍니다. 옆목점에서 어깨 기울기가 시작이 되죠. 옆목점이라고 지정한 곳에서 18cm, 6cm 삼각형을 그려서 뒷판처럼 기울기를 그려주시고요. 여기서 기울기를 품선에서 3.5cm 내려온 곳을 쓰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울기의 결론은 같아요. 3.5cm를 쓰던 18cm, 6cm 그려서 기울기를 그리던 기울기는 비슷하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쓰시면 됩니다. 어깨선의 길이는 뒷판과 같이 박음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뒷판의 사이즈를 재보시고요.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이제 진동선을 그려야겠죠. 진동선은 이 부분을 3등분 해주시고요. 2점과 2점을 연결. 그리고 여기서 직각이 되는 부분을 이렇게 등분을 해주시고요. 1분의 1 지점이 스치도록 곡선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BP를 잡아볼게요. 여성의 상체는 가슴이 발달되어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의복에서도 가슴 부분을 보다 더 입체적으로 살려서 제작을 하는데요. 우선 가장 발달이 되어 있는 부분이 유두점, 바스트 포인트, BP입니다. 그 부분에 입체감을 주려면 BP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겠죠. 그 기준을 유장과 유폭으로 정해요. O 사이즈의 유장과 유폭은 이렇게 되네요. 유장은 연목점에서 BP까지의 길이니까 여기서 24.5를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럼 이 선상에 BP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폭은 BP와 BP 간의 거리이기 때문에 중심에서 2분의 유폭을 잡아주세요. 유폭이 17cm니까 2분의 17, 8.5cm. 그러니까 중심에서 출발한 8.5cm. 이 부분이 BP점이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을 향해서 다트를 그려주면 되는데요. 이 부분까지 다트를 그려주면 BP가 너무 뾰족해지겠죠. 그래서 옆선 쪽으로 약 3cm 정도 빼서 다트를 그려줍니다. 다트는 길이를 2cm 길게 그렸으니 2cm를 잡아줄 거고요. 그럼 앞판과 뒤판의 옆선의 길이는 똑같이 되겠죠. 2cm를 길게 그렸지만 다트로 잡아줬기 때문에 똑같이 됩니다. 대신 앞길이는 뒤판보다 2cm가 길게 나올 거예요. 아무래도 여성들은 가슴이 있으니 앞길이가 길어야 될 거고요. 안 그러면 2cm가 짧게 들어가면 얘가 앞이 좀 뜹니다. 그리고 옆선에서 잡은 다트로 보다 입체적인 옷이 만들어집니다. 패턴을 배우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추천해줄 만한 책이 있냐는 건데요. 저는 사실 이 두 책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원형이 가장 기초가 되는 패턴인데 아무리 꼼꼼한 책일지라도 백지 상태에서 책으로만 원형을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많은 종류, 많은 디자인의 패턴이 담긴 책이더라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초를 탄탄히 다지고 여러 디자인에 도전할 수 있는 방법 저는 많이 만들어보고 실패도 해보고 수정도 해보고 해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영상을 훗날 여러분들이 원하는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 발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다른 디자인 들어간 옷의 패턴 제도법도 보시면서 많은 옷을 제도하고 제작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